오늘 추천드릴 종목 이제 친구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위너스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이 추천지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2021년도 10월 25일 오늘 추식 추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약 11시 20분부터 해서 거의 1시간 정도 서버, 그러니까 인터넷이 다 끊겨 버렸습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약 1시간 정도 목통이 되었고 제가 출식을 하면서 제법 오래 됐는데요 이렇게 장시간 끊겨 버린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시간 이상 거의 대한민국이 멈췄다고 할 정도로 인터넷이 완전히 멈춰 버렸고 오늘 추천드릴 종목 스윙주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 위너스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이 추천지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MP입니다 M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청이 일단 5천억도 안 되죠 시청이 일단 5천억도 안 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윙주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드리는데요 보시면 지금 차트에 보시면 쌍봉이 나온 부분을 완전히 깨 버렸죠 이 쌍봉 나온 부분 어제 같은 경우에 금요일이죠 금요일 같은 경우에 MP가 쌍봉 나왔을 때 빠져 버렸고 오늘 장떼로 다시 장떼까지는 아니지만 일반 소폭 상승을 하면서 물량을 받아주면서 다시 올라가는 장면을 만들었다 차트상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12,850원까지 출연이 됐었고 오늘 아주 거래량이 약간 실리면서 실리면서 장중에 12,300원까지 12,300원까지 오늘 종가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MP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상승을 하는데 지금 매수를 해놓으시면 그래도 5%에서 10% 최소 5%에서 10%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MP 같은 경우에는 12,300원 매수가는 12,500원까지 매수를 추천을 드리고요 매도는 13,000원 넘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스윙주이기 때문에 물론 뭐 그거보다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스윙주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매수가는 12,500원 매도는 13,000원 이상으로 보시고요 손절가는 11,000원까지 11,000원까지 잡으시면 아마 손절가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손절가는 11,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10월 25일 스윙주 MP라는 거 MP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확인하신 분들은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돈 버는 주식투자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유튜브 멤버십을 소개합니다 이 모든 혜택을 월 1회 12만원으로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